야, 깜짝이야 제가 어디서야 안 보일까요? 어, 아니요, 보이셔도 상관 없어요 이 화면만 어, 되게 근데 짐이 거의 없으신데? 네, 짐이 많이 없어서 아~~ 혹시, 여기 임대인이 고양이 키우는 거 허락해 준 거예요? 아, 막 들어올 때부터 허락해 주신 거 맞아요. 아, 살면서? 네, 살면서 이제 보셔서. 아, 3m90원 엄청 크네요. 방이 많이 큰데? 2m90, 3m90. 여기가 1,000에 55만 원이었었나? 네네네. 그렇죠, 관리비 따로 있고. 네. 화장실 좀 봐도 돼요? 아, 네네네. 이사가 요번 달 말? 네, 맞아요. 네, 그리고. 화장실 되게 깔끔. 들어오실 때. 네. 도배는 새로 해 주시는 방식이에요. 아, 주인이? 네. 도배도 깨끗한 편인데? 아, 그럼 뭐지? 방 안쪽에. 아, 그래요? 그건 이제 고쳐주셨는데. 그러니까 밤에, 그러니까 여기가 상가 건물이라서 조금 시끄럽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가격도 싸고 위치도 좋고. 오케이. 오케이. 잘 봤어요. 아, 여기 기능이 없지 않을까? 2m 20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재생 목록 누르시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약정환원의 방역이 열 cáp. 4m 22입니다. 5m 22입니다. 감사합니다.